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제가 차박을 처음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침정리 하다가 쟤가 이 볼대에 들어가 있어 오랜만에 나와서 좀 영상도 찍고 그러는데 도움이 앞뒤가 내리고 있어 얘도 지금 밥 달라고 깜빡깜빡거려요 아이고 환장하겄네 참고해 양파 마늘 파 고춧가루 장ب 고추 마늘 그 고추 양파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형 팬덤이 등장한대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많이 팔렸나 보더라고. 43개국에서 출반도 했고, 뉴욕타임즈에서 55주 연속 베스트셀러였대요. 그리고 독일, 영국, 호주, 여기서 소설 1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더라고. 읽고 있거든요. 읽을수록 빠져들게 되더라고, 이게 내용이. 지은이가 이제 레베카 라우스 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륙지도도 있어요, 여기에. 제가 그동안 차박을 안 나가가지고 책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을도 되고 했으니까 책을 좀 여러 번 이렇게 해놓고, 책도 좀 읽고 지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책장이에요, 여기. 자, 이제 여기 정리됐구요. 그 다음에, 잠자리나 이따가 저녁에 자기 전에 세팅해서 자려고. 일단 여기 차 안이 덥질 않아서 차 안에서 놓을 수도 있거든요. 밖에서 이제 뭐도 좀 해먹고 그러려구요. 이번에 이제 이사 준비를 하면서 가득히 이제 채워져 있는 장비를 보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오토캠핑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차박도 다니고, 그래서 장비가 좀 많아요. 여러가지 장비들이 지금 집에 한가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내가 이제 차박을 처음 시작한다, 아니면 캠핑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원초적인 장비들로만 뿌려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차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박스 있잖아요. 박스 하나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것만 들고 다니고 싶어. 차안도 뭐 기본적인 거 필요한 거. 등, 등 하나.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 이불가지. 그다음에 그릇 같은 것도 사실은, 집에 있는 거 써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쁜 거 있어서 사고 싶잖아요. 캠핑용품들이 이쁜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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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는, 차곡차곡 쌓여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자작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서, 탁자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바닥은 평탄을 시켜가지고, 원목을 깔고,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돼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박스 하나에다만 되도록이면은, 박스 하나만 넣어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서, 간편하게 좀 다녀보려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은 등 하나가 소중한 그런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장비들이 너무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완벽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는 거 같아요. 차박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조금 모자란 듯이, 준비해서 다니는 게 더 재밌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 차 안을 계속 정리 중이에요. 차박을 안 나가도, 어떻게 좀 더 미니멀하게, 차박을 지킬까. 장비 치지 않고, 오롯이, 예전에 제가 처음, 차박을 시작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차 안에 물건들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 되더라고. 마음의 킬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나이 정도 되는 게, 걸릴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거든. 집안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좀,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니깐, 깔끔하게 이렇게, 털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를 계속 하려고, 집안도 그러고, 캠핑용품도 그러고, 차박도 그러고. 근데 차는 이제, 쉽게 정리가 안 되잖아. 워낙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잘 고쳐주셨어요. 여기에다가, 닭꼬치를 한번, 구워먹어봐야 돼. 마트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오디, 오디주. 오디주가 있어서, 요거 한 병 준비해봤어요. 지금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아이씨. 비 내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파라솔 밖에 없거든요. 나 이거 파라솔 밖에 없거든요. 비와요. 비와. 어쩌라고. 응? 날씨가 도움을 해주네. 조금 다 맞춰놨는데. 입 맞으면서 먹어 그냥. 안 돼? 딱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맞을까? 꽃이나 익어가고, 어떻게 해. 뭐 뜨거. 어우, 뜨거. 아이우. 미쳐보컬. 다같은 게 흐흐흐흐 흐흐흫 흐흐흐 흐흐흐 캣캣 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유 있게 있다가 또 눈계랑 맞는거 알지 못했네 아유 죽게 하겠네 집에서 이제 볶음밥을 좀 해먹고 남은게 있거든요 요거 이제 조금 담아왔어요 고발제에 가가지고 새우튀김에 해먹다가 기가 쏟아지는 바람에 아주 근육을 치렀던 적이 있거든요 집에서 해온거랑 집에서 신나는 중 집에서 신나는 중 집에서 신나는 중 건너편에 젊은 청춘들이 왔는데 비가 오니까 어쩔줄 몰라요 지금은 차에서 놓으면 되죠 우린 차있잖아 차봐 차박이 그릇이 좋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있으면 되니까 어디라도 가서 쉴 수 있잖아 요즘은 제약이 많아가지고 사각김지라고 되어있는 곳은 저도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산골같은 그런 데로 기어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게 조금 있으면 주차장법도 생겨가지고 주차장에서도 차박 못한다고 못 가잖아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는 곳이 장고항이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가을이 되면 전어회로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장고항은 장고항은 보면 주차장은 따로 있고 거기는 또 뭐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바슬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러 가려고요 재미로 하는 거죠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다슬기는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근데 너무 너무 새끼다 너무 새끼야 너무 작아 요거는 좀 굵다 요거는 좀 굵어 하나 잡았어요 이것도 잘 잡는 분들은 엄청 잘 잡더라고 근데 저는 잘 잡지는 못해 이거 가지고 가서 뭐 하겠어 일단 놔줘야지 무럭무럭 잘 알아 이거 해감을 좀 해야 되잖아 1시간 정도 해갖고 그러면 괜찮아요? 깨끗해요 그리고 장갑 끼고 아까 문질러면 여기 천천히 다 깨져요 굵은 거 잡으셨네 네 굵은 거 잡으셨네 오늘은 차 안에서 이렇게 요유를 부릴 수 있는 날씨가 되었어요 그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슬슬 가고 이렇게 이제 차 안에서도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씨가 됐네요 오늘 같은 날은 낮잠 한숨 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먹었던 거 종종 피씨로 설거지하고 정리를 여기는 해야 되겠어요 무티슈가 아니라 이거 동전티슈예요 동전티슈에다가 소주하고 식초를 좀 넣었어 그래서 이렇게 닦아줘요 안에서 차를 끓여먹으려다가 밖에서 그냥 끓여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자꾸 모기 소리가 거슬리네 이 천을 잘못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왔어요 하나만 샀어야 되는데 두 개가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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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스포스터 한 잔 팔려고요 모기장으로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어우 깜짝이야 고개 좀 끄는데 조금 방아보시라고 냄새 옆에도 시끄럽게 숨겨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들고 왔어요 조금 방아보시라고 저희 옆에도 너무 시끄럽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밌게 보내세요 옆에 이제 구독자분이 놀러러 오셨는데 아이고 알아봐주시고 인사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동료분들하고 오셨는데 떠들어서 죄송하다고 고기를 좀 가져오셔서 잘 먹겠습니다 아 됐다 얘도 한번 해볼까 어 구독자님이 생각하셔서 주셨는데 먹어야지 맛있게 고기하고 양파하고 골고루 가져오셨어요 쌈장까지 아이고야 잘 먹겠습니다 음 아까 보니까 동료분들하고 오셨대요 숯을 피우시더라구 그래서 그 숯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그러는데 숯하면 아주 맛있긴 하는데요 빈대떡까지 주셨네 아 감동해가지고 목이 막히네 차 한잔하고 좀 남은거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차 안에서 이렇게 먹고 그러네요 우와 좋은 여름 날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잖아 좋은데요 진짜 오랜만에 차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차 안에서 여유 부리고 있네요 비예보가 떠가지고 밖에 있는 파라솔이랑 다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비예보가 떠가지고 정리는 대충 했어요 이거 집어넣고 일찍 자라는 게시인 것 같아요 문도 좀 씩 닫고 문도 다 닫아볼게 밥도 일찍 먹고 할 일이 없네 할 일이 그런데 할 일이 없는데도 벌써 10시가 넘었어 응? 이제 자는 일밖에 없네요 자는 일밖에 오늘 내가 뭘 한 거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 같아 뭐 이런 날도 이거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뭐 항상 어떻게 모든 게 복잡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겠어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오랜만에 차에서 자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낮잠을 잠깐 잤거든요 베개랑은 여기 나와있어 군도 끄고 으쌰 어 으쌰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야 되겠어요 좀 습하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굿나잇입니다 어머 잠깐 뭘 하나 빼뜨렸어? 옷을 갈아입고 자야 돼 안녕이들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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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벌레들이 들어왔어 아따 되게 빠르네 응? 나하고 오늘 동침하려고 들어온 겨? 안 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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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도 많이 불고 와 진짜 어젯밤에는 자는데 진짜 뜨거웠던 그 여름날 힘든 차박을 보상받은 그런 밤이었어 지금도 밖에 바람이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게 좀 쌀쌀하다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렇게 쌀쌀하다는 느낌이 들다니 참 아침 세수 오늘은 대충 이렇게 씻어야 돼 수건도 안가져 있는데 자연건조 시켜야 되겠네 뭐 하나 빠트려 먹고 와도 다 해결되더라구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데 다 해결되니까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들어 한두번 빨먹고 다니나 어제도 팔아서 파라솔 팩을 안가져가지고 근데 돌로 하잖아요 걱정할거 없어요 조금 모자라도 돼 사람도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잖아 여름동안에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집에가서 또 할일이 태산이네요 이제 이사 업체 세군데 딸내미가 이야기해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사 업체가 온다고 그래서 또 견정 내야지 또 이제 이사 준비도 물건 정리나 뭐 이런가 저런가 정리도 좀 하나하나 해놔야지 아우 좀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생각 같아서는 싹 버리고 그냥 가볍게 진짜 초미늄으로 가고 싶은데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파라솔만 걷어놨어요 이제 화면에 오늘은 이렇게 달라붙겠습니다. 여기서 또 뺄 게 있어요. 쓰다보니까 이제 여름 지나고 그런 것 같아서 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의 오늘의 미니멀은 다 소개해줄 것 같습니다. 어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신발 놓고 올라가다가 반지가 여기 빠져있어요. 어우 이거 잊어버렸어요. 아이 쓰다보니 아